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이와고 헌재의 짝짝꿍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관위가 개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준 겁니다. 판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 보시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선거랑이 아주 간단하거든요. 이 크지 않은 나라에서 밤 10시에 여러분들 결과가 발표되면 뭐하고 다음날 오전 여러분들 3시에 여러분들 당락이 결정되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선거 개표에서는 정확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 같은 거 쓰면 안 되거든요. 투표지 분류기가 이름은 투표지 분류기지만 원래 이름이 전자투표기지 않습니까 전자투표기 앞에 전자가 붙으면 그런 거 쓰면 안 되거든요. 투표지 분류기가 여러분 뭐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여러분 이 투표지 분류기가 여러분들 이게 컴퓨터잖아요 컴퓨터 컴퓨터를 통과한 숫자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거든요. 이 투표지 분류기 앞에 있는 기계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장치를 제어하는 컴퓨터가 있는 겁니다. lg가 납품한 제품이 이게 여러분들 이 투표지 분류기 제어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뭔 거 아니까 투표지 분류기가 아니고 전자투표기인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계속해서 선거관리원에 뭐라고 우기는 거 아니까 이게 전산장비가 아니고 기계장비입니다. 우리를 믿어주세요. 이게 기계장비입니다. 외부 인터넷도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거짓말인 겁니다. lg 여러분들 노트북에 요즘에 여러분 나오는 노트북에 무선 인터넷 연결 안 되는 그런 여러분들 컴퓨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기계장비가 아니고 전산장비라는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제어하는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컴퓨터인 겁니다. 컴퓨터. 이걸 제어를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뭡니까 조작가 같은 걸 설정하게 되면 그냥 엉터로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런 것을 개표현장 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준 사람들이 헌법재판관들입니다. 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권호영 변호사님이 가장 오랫동안 여러분들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계신데 투표지 불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공직선거법 제 170조 위원 확인 등은 투표 불규의 재원 사양 기능이 파악되고 국정은 감사결의까지 발표되고 보니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는 투표지 불규기는 전자장치가 아니고 이게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기계장치로 투표지 개수를 보조하는 기계에 불과하므로 공직선거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결정으로서 전산장치인 투표지 불규기를 이용하여 조작 가능한 선거의 법적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다. 여러분 이 투표지 불규기는 기계장치가 아니고 이게 투표지 불규기 제어용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전산장비 그냥 컴퓨터인 겁니다. 컴퓨터이기 때문에 얼마나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이거를 헌법재판관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이걸 처음부터 거짓말한 겁니다. 이게 기계장치다. 이게 어떻게 기계장치냐 옆에 여러분들 다 제어하는 컴퓨터가 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권호영 변호사님 주장입니다. 투표지 불규기에는 노트북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고 불규기 자체가 cpu와 입출력 장치를 지닌 고성용 컴퓨터 시스템이란 것이 컴퓨터 전문가가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많은 국민의 기본권과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헌법재판수가 전자기기의 사양에 대한 사실관계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부정선거의 토양을 제공하는 전원재판부의 결정을 남김으로써 대한민국 부정선거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량품 국가가 될 발단을 제공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이 선거 문제를 다루면서 대한민국이 진짜 법조계가 이렇게 썩었구나. 대법관들 하는 걸 보니까 저것들이 대법관인가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확인하더라도 이게 컴퓨터인데 투표지 불규기 제어용 컴퓨터가 있는데 이걸 기계장치라고 이렇게 판시를 하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주세열님께서 사실은 지난 부여군 총선 개표현장 정진석 후보가 출마했던 데죠. 모두가 직접 목격할 바가 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사실은 전자개표기가 투표지를 잘못 분류하다가 발각이 되어 문제가 지적되자 선거관리위원회 부여군 직원이 컴퓨터를 재부팅하는 장면이 직접 목격됐습니다. 이게 바로 투표지 분류기는 사실상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여 청량군 개표소에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하고 정진석 여러분들 국힘당 의원하고 붙었다가 개표 참관인이 계속해서 박수현 후보의 표가 이례적으로 많이 연속적으로 나오니까 2위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2위를 제기하니까 개표 참관인이 정당 참관인이죠.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들 표를 다시 했는데도 똑같이 박수현 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한 번 했는데 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개표 진행요원이 여러분들 당황을 해 가지고 투표지 분류의 전원을 껐다 캐고 다시 여러분들 계산하니까 박수현 씨 표가 많아진 현상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부여 청량군 개표소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개표 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개표 진행 요원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usb를 여러분들 입력해 가지고 부칭 한다고 합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값이 입력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의심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 그런 내용이죠. 이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한 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좌파들이 영구 집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선거를 훔치는 것처럼 나라를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씨의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에 이해찬 씨가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30년 장기 집권 40년 장기 집권이라는 것을 부러지고 있는데 그거는 좌파 장기 집권입니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장기 집권을 하는 겁니다. 그래 재미를 봤지 않습니까 2018년 여러분들 서울구청장 25자리 가운데 24자리를 더불당이 차지하고 그 중에 21자리 정도를 호남권 출신들이 다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해먹는 겁니다. 뭐 이런 별거 아닙니다. 부정선거 그냥 우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우리한테 끼지 못한 사람은 약탈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해먹는 것은 선거 부정을 해서 여러분들 권력을 훔치는 작업도 있지만 외세와 결탁하면 훨씬 더 견고하게 오랫동안 해먹을 수 있습니다. 그 외세가 여러분들 중국인 겁니다. 중공인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안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불이익이 많이 따르지만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부러지는 것은 이게 너무나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보통 분들은 사는데 바쁘기 때문에 신경을 못 쓰지만 이게 이런 나라가 완전히 그냥 넘어가는 걸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가지고 이런 것이 여러분들 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대법관들이 다 협조를 한 겁니다. 이 가운데 퇴반은 서울럽대 출신들이겠죠. 그러니까 배운 놈들이 다 아는 겁니다. 배운 놈들이 한국 역사가 그렇습니다. 원래 고관대작들이 국가적 재난이 생기면 다 도망가고 기억이 나네요. 병자호란이 발생한 병자호란이 아니고 병인양료 강화도에 프랑스 군대가 이런 침략해가지고 한양 장안안에 여러분들 소문이 흉흉하니까 고관대작들이 다 이런 식솔들 데리고 산으로 피해버리지 않습니까 국정이 완전히 마비되죠.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 정심상태라는 것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국가가 어떻게 되는지 관계없고 우리 일파나 일족에 해먹을 수 있으면 국가도 팔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정신 자체가 썩어먹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번에 하마스를 맞아서 그렇게 9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30만 예비군들을 다 징병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국외에서 또 다 뭡니까 나라 지키겠다고 자비로 비행기 표를 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조국을 몰려가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참 유대민족은 그래 민족이라는 것도 수준이 있구나 너무 비교가 되는 거 있죠. 너무나 비교가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들 지도청들 지도청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는 꼬라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가 여러분 7번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한쪽에서 국민들이 뭐죠 애간장이 타서 이 문제 고치고 넘어가다 하더라도 여당에서 한 놈 났습니까 정진석이 났습니까 김기현이 났습니까 누가 났습니까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십니까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십니까 하첨에 나라가 이렇게 뭐죠 그냥 기강이 무너졌는지 나라가 망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바깥에 나가서 이것만 하는 건데 이것만 돈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다닐 때 여행 많이 다녀야지. 이렇게 여러분들 국힘당 당대표 여러분들 경선 과정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단식도 하고 선거 여러분들 선거를 선관위 측에 맡겨서 안 된다고 그렇게 울부짖었지 않습니까 김기현 씨가 여러분 당대표가 되는 경선 과정에서 경선의 여러분 결과치도 제대로 발표했습니까 ars는 누가 얼마를 받았고 모바일은 얼마를 받았고 모집단은 얼마고 표본집단은 얼마였다 이런 거 이야기했습니까 구렁이 땀 넘어가듯이 여러분들도 했지 않습니까 정진석 씨는 왜 그렇게 여러분들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왜 여러분들 목숨 걸고 선관위 측에 맡겼죠 왜 맡긴 겁니까 다 안 밝혀질 것 같습니까 그래서 김태우가 되든 김성희가 되든 언음이 되든 별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정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뭐 매사를 그렇게 참 2년 여러분들 3년 가까이 사람들이 그렇게 선거 공정성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런 선관위 측에 여러분들 예당이 표본집단하고 모집단 여러분 합쳐가지고 뭐 한 10만도 안 되는 그런 선거 하나 여러분 제대로 치를 수 없는 그런 적당이 저거 다 알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선거 치렀는지 정진석이 다 알지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게 뭐 책이 잡혀있겠죠 뭐 서로가 악과 타입하는 것은 악의 도구가 되는 거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침묵하겠습니까 침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선거 부정에 자 여러분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공병호 tv에서 이제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 이번에 이제 유대민족과 아람민족의 대결인데 이걸 보면서 또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시위적절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김동주 교수가 쓴 이런 세계사 통사 한번 도전해보시면 굉장히 귀한 시간 가지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